안녕하세요 여러분 폼나기 영어로 회의하기 서머입니다 이번 시간엔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회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요 눈은 번쩍 귀는 쫀끗 그리고 입은 언제나 큰소리로 연습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과 그 흐름대 잘 보시면서 영어 회의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져보도록 할까요?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서머와 함께 하셨던 뭐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